평화도시 광주에서 수영으로 하나 될 세계인의 축제 2019년 7월 광주에서 만나요 평화의 물결 속으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간을 지켜온 도시 광주에서 제18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인류평화의 영혼을 담아 평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한다는 주제로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선수단 여러분 빅골 광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9 광주인터나셔널 스위밍 페스티벌 화이팅! 선수단 여러분 마세고냥 광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18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경영, 다이빙, 수구 등 6개 종목에서 76개의 금메달이 수요됩니다 이번 대회는 193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과적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글로벌 취재가 될 것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화이팅!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안전을 기원합니다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경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세계인의 평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선수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원하시는 성과 이루시길 바라며 모든 선수분들 화이팅! 제18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18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전남방송과 NGTV, 한국타임즈가 공동으로 제작한 평화의 물결 현장이었습니다 한국타임즈가 공동으로 제작한 한국타임즈의 국정 상대방송과 NGTV 전국ăn구조과 NGTV embarrassment 첫 번째 문화